여기로 내려와, 여기로. 여기로 내려와요. 알았어. 빨리. 빨리요. 형이 약속한 거예요. 광수 형. 야, 이거 내려갈 데도 없네. 저기서 보고 있어. 광수 형. 광수 형. 광수 형. 광수 형. 광수 형.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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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나? 나? 지금 재석이 형 눈앞에서. 내가. 내가 왜? 하, 하우. 하, 하우. 찾았어요? 하, 둘나. 둘나. 여기 있어. 박스가 있었어? 형, 할 수 있네, 지금. 그치? 야, 이 정도면 할 만하지. 하, 하우. 누구? 하, 하우. 하, 하우. 야, 광수가 네 이름 찾은 거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야, 얼굴이 땀이? 그래서 누누 형을 맨 처음에 잡고. 어. 기사에 딱 살았지. 너무 기가 살아가지고. 정신나간 개마냥 뛰어다니라. 어? 누구야, 광수야? 뭐야, 야. 뭐야, 누구야? 뭐야. 어, 광수 씨. 광수야, 그래도 넌 줄 알아. 티, 티 확 나. 아직 살아있는 거죠? 나 살아있어요. 형, 미안한 거 봤어요.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도 오늘 광수 씨가 끝까지 뭔가를 해줄 거예요. 할게요, 할게요. 네. 창민아 형. 형 진짜 넌 줄 모르고 박스 찾은 거야. 아, 그거 알지? 아, 그거 알지? 형. 야, 너 미션 그거 계속 박스 찾는 거야? 야, 얘 전화한다 지금. 야, 너 얘 전화하잖아. 너 형 광수 경찰복 입고 있어요. 얘 형. 에이. 경찰복. 아, 저런 게 어딨어요? 김호흥 씨인가 그런 옷 입고 있어요. 예. 예, 지금 2층입니다. 야, 벗어, 벗어. 자네를 밟을 수 없어. 저기요. 오케이. 1층에서, 2층에서 볼까요? 2층? 그래, 그래. 김종국. 김종국. 경찰 선생님, 혹시 여기 유치장은 어디 있나요? 여기 유치장은 없어요. 아, 없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enta, Isiani. 오빠, 박스잖아요. 오빠, 박스, 대 aí. 오빠, 박스, 대 operated. 숨이, 숨아요. 숨 culture. 숨연어요. Revelations. 야, 너무 혼자 전부ens이 그냥. 밖에서 안 보여요. 걱정하지 마. 너두 혼자лю Priorat. 걱정하지, 밖에서. 야, 지금 나는 그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 그치?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 맞나? 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치? 누구야? 들어왔어, 들어왔어.